Discord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해물찜 먹방! 레츠고! 오늘은 진정한 해물찜을 준비했습니다. 아귀, 새우, 오징어, 낙지, 꽃게, 알, 고니, 바지락 이렇게 8종이 들어갔고요. 각종 야채들이 들어가 있는 해물찜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콩나물부터 콩나물도 anche 소 Indigenous squad 화면 와아 와아 크림 오징어 essen 오징어가 마 tac 오징어가 오징어월드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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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알 interest fed make chocolate o ke potato kinda this is 콩나물 골고루 꽃게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서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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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도독 오도독 골고루 너무 맛있어 닭다리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밥 비비기 여기 나와라 됐어 뱀이 아, 매워. 아, 매워. 자, 먹방이 끝났습니다. 오랜만에 아귀찜의 맛을 느끼니까 진짜 정신없이 그냥 막 먹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